안녕하세요, 머새싹들. 이루리입니다. 짜라란! 오늘은 제가 치즈불닭볶음면이랑 연어회를 준비했어요. 제가 연어회를 정말 좋아하는데 연어회만 먹다 보면 좀 느끼할 때가 있더라고요. 그래서 불닭볶음면도 함께 준비했어요. 그럼 바로 맛있게 먹어보도록 할게요. 연어회를 준비했어요. 연어... 힘내요 음식을 좋아해서 음식을 많이 먹는다고 생각했어요 이 집은 안에서 잘 먹어야 했어요 너무 맛ード 음! 역시 연어는 사랑입니다. 여기 연어 진짜 맛있네요. 약간 우유 맛이 나요. 엄청 신선한 맛. 엄청 신선한 맛이에요. 엄청 신선한 맛이에요. 오 kiss 오로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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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리에 근처, 더 잘 보인거야... 마지막 남은 화장품인데 와 가게 집중한ietnam Suite 또는 뱅 없으면 지금 이 맛은 너무 앞서 전 차가운تم으로 오늘 한 범레였던 거 오늘의 요정은 집에 가게 집중할 때는 이 과일 소스가 진짜 맛있어요 아삭아삭neck 매운 매운맛은 조금 더 잘라보는다 치즈가 많이 안나오기 때문에 치즈는 너무 맛있어 치즈 올려주기 오징어 겉은 뼈은 식감이 좋아요 육수를 많이 먹으면 뼈는 안은거 같아요 뼈는 분명히 썰어서 이번에는 뼈는 쫄깃하고 뼈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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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뼈가 이거 어때요? 제 사이에는 면이 다 먹어본 영상입니다. 맨 어떡하지? 그럼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. 오늘은 제가 연어회랑 치즈불닭볶음면을 먹었는데요. 연어회가 먹다보면 약간 느끼할 수 있잖아요. 그걸 불닭볶음면이 잘 잡아줘서 생각보다 조합이 나쁘지 않았어요. 네, 맛있었어요. 그럼 저는 다음에 더 재밌고 맛있는 영상으로 찾아올게요. 안녕!